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2019학년도 대수능의 기적이 시작될 역사 강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019학년도 수능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대수능에서는요. 사실상 사회탐구에서 전체 수능시험의 변별을 가르는 굉장히 탐구 영역이 어려워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에 맞춰서 저도 2019학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커리큘럼과 개념 강의와 교재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선생님이 1년 동안의 어떤 강의를 몇 월 달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될지 선생님이 어떤 내용들을 제공을 하게 될지를 알려드리는 캐스트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워낙 중요한 캐스트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터디 플래너나 달력 그리고 필기구를 가지고 같이 계획표를 짠다는 생각으로 캐스트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캐스트에서는요.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메가패스 가운데 있는 선생님을 보셨더라도 잘 모르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강사 소개를 간략하게만 드리고요. 관련해서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선생님이 1년 내내 계속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요. 이 설계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이유에는 관련해서 이 커리큘럼과 관련된 월별 강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또 이 월별 강의 계획이 몇 강이 몇 주차에 어떻게 되는지 세부 계획안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리큘럼 운영안까지를 내용을 얘기해 드릴 텐데 강사 소개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하고 한국사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역사 전공자고요. 이와여자대학교 사학과에서 100점 만점이 98점으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중등 전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요. 사실 공부를 제일 못하는 지역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부터 가르쳐보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모인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전교사로 4년 동안 복무했고요. 탈북자라던가 혹은 성인들 대상으로도 굉장히 일반인 특강, 방송 출연 등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많은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고 쉽게 가르쳐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관련해서 EBS 대표 강사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관련해서 2년간 저희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사 선택자 수가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제가 세계사를 강의할 때 한 해 14만 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2만 명을 제외한 12만 명은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한국사,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거의 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사이탐구 영역 전체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3종입니다. 그중에 일종 비상 교과서에서 제가 현대사 파트를 이제 지필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지필한 부분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2017년에는요. 2016년에 입성을 했고 1년 동안에 메가스터디 역사 영역 3부분에서 3관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은 저렇게 성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설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 드릴까 해요. 사실 커리큘럼 설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사 동아시아사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커리큘럼으로 나타났고 그 커리큘럼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해당 교과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만점이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쉽게 얘기해서 정답지가 우리한테 정해진 상태에서 치르게 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정답지를 공개를 해서 야 이렇게 하면 1등급이야 만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범위는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의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학생들을 알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 요소가 있고요. 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능력들 적용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내용 같은 부분은요.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이 바로 필수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 같은 거 공부해봐도 알듯이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응용해서 적용할 것인가 사고력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자기가 내용과는 다르게 나는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해 라고 하는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적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적용 영역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택 커리큘럼으로 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해 나갈 거냐면 필수 커리큘럼은 3개입니다. 개념, 문제풀이, 기출, 평가원의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파이널까지 3개의 강좌의 총 강좌가요. 단 70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적용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라고 하는 부분을 3개의 코스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단 30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강짜리 특강, 10시간짜리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사실 선택 영역으로 이거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 공부를 했던 대부분의 선배들, 그리고 더 먼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적용 영역의 선택 강좌들을 필수 영역이랑 똑같이 다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정말 다 해야 되는 내용이고 적용 영역에 해당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수능에서 이걸 공부해야 만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세 파트가 있어요. 바로 어떤 교과든지 가 돼, 그 교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수학의 근해 공식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수학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개념 요소가 바로 이 완벽한 개념 완성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념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느 수준으로 어떤 난이도까지, 어떤 범위까지 출제가 되는지 평가는 역대 기출문항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기출 해제 강의가 탁월한 문제풀이에 있습니다. 사료는 사료대로, 선지는 선지대로 해서 해당 주제의 모든 사료와 모든 선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정리로 기출 해제해서 만나게 될 거고요. 마지막 필수 커리큘럼이 평가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뭘까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대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는요. 그 해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의 아메리카사를 강조했다면 2018학년도 대수능에서는 지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강조했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트렌드들을 잡아서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아주 특별한 시크릿북과 함께 예리한 마지막 커리큘럼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 있는 내용 요소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선택 강좌가 개설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등급 인지 요소, 인지라고 하는 말이 다소 어려우시죠? 인지 요소는 메가스터디 광고에서도 나오는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똑같은 개념을 알더라도 사고력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거나 풀 수 없거나 나뉘게 되죠. 내가 이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자주 틀리는 문항의 유형을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역사에서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 사실상 단순하게 실수하는 경우 있죠.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인데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 이건 선생님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영역, 연표 해석이나 사료 해석은 선생님이 길러드릴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문제를 풀 때 나는 특히나 연대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배경, 과정, 결과, 이걸 도출해내거나 사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고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주 틀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강의가 바로 연표 강좌로 개강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연표 해석이나 이런 부분 실수도 안 하고 잘 하는데 특히나 어디에서 많이 막히냐면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되고 실수를 한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역대급 고난도의 사료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이 교과서에서 나온 적도 없는 사료들을 모아서 사료 특강이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본인에게 필요한 거를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달력 펴서 실제로 몇 월 달에 어떤 강좌가 개강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이 커리큘럼을 짤 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개념 문풀 파이널을 하는 이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직접 정말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정말 독자적인 유일무이한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강 달과 강수 교재 자체도 아주 디테일한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12월 말부터 3월 첫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차까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 완성이 개강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3월 달에 3주 정도의 시간이 복습 달입니다. 이때는 개념을 완벽하게 복습하시고요. 4월 달에 연표 특강이 개강이 돼요. 지금 핑크색이 필수 강좌 그리고 파란색이 바로 선택 강좌입니다. 연표 특강을 통해서 개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연대기적인 것을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연표 특강은요. 사실상 필수 강좌로 넣어야 돼요. 역사 문제에서는 킬러 문제가 다 연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표 특강의 선생님 연표를 뭐 수험생들 중에 선택을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안 가지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였대요. 연표 특강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학생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끝마치셨을 무렵에 5월부터 6월까지 기출 해제 이 커리큘럼 필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쯤에 연계교재 있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다 따라가면 80강 정도가 넘는 강좌인데 저는 10시간 동안 올해 연계교재에서 강조가 되었고 반드시 봐야 하고 새로운 것만 골라서 10강으로 압축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는 개념도 따라갔고 연표도 따라갔고 기출도 정리했고 연계교재도 했는데요. 사료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상 가장 고난도의 사료 특강이 8월 달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료 특강까지 마치시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은 무기는 다 장전이 되신 거예요. 수능을 치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 내가 이 실력을 가지고 수능을 봤을 때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9월 4주차쯤에 개강이 되는 9월 마지막 이 주간에서 10월 달까지 파이널 모의고사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계획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그러면 세부 계획안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인 강의와 관련된 숫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12달 앞으로 12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까지 12달이 남았어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 테지만 우리는요 사실상 굉장히 짧은 1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내내 함께 옆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수험 기간 동안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당장 처음부터 만나게 될 2019 완벽한 개념 완성 1, 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 내용의 세부안을 한번 볼게요. 개강은 1월 1일 날 하게 되고요. 강좌 구성을 보면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2강에서 35강으로 3강을 늘렸습니다. 이유는요 선생님한테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원래 세계사를 했다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서 다시 세계사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개념부터 들어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념을 다 했는데 특별히 다른 게 없으면 이제 다른 커리큘럼이나 혼자 독학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요 개념 완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라던가 강조되는 부분 중국사 최근에 많이 안 나왔죠. 중국사 내용 범위가 좀 줄어들고 강조가 됐던 지도라던가 각국사 부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개념 완성부터 들으셔야 돼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3강씩 되는 건 같은데 세계사는 12주에 걸쳐서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학평이 있죠. 학평을 치르기 전에 완강은 안 돼요. 선생님 3월 학평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전에 완강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수미잡이야. 수능 미만잡이야. 수능 이전에 여러분들 아무리 3월 학평 잘 보고 구모 1등급 찍고 수능 못 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천천히 가장 완벽하게 해야 되는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9주 동안에 4강씩 해서 쑤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2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도 이것만큼은 그 주차별로 복습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교재를 구매하는 친구들을 위한 특전으로 뭐가 있냐면요. 작년과 똑같이 연표부록이 유료 강의죠. 연표 강의. 연표 강의에 이 연표부록 교재가 여기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따로 사실 수 없어요. 연표 교재는. 그리고 약점보안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수강생 개념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수강해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총 3회에 아주 특별한 유형몰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연표 문제가 킬러 문제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 연표 문제만으로 구성된 연표형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거고요. 6월 모의고사 대비로는 지도 문제도 킬러 문제죠. 1번부터 20번까지 지도 문제로만 구성된 지도형 모의고사가 제공이 될 거고요. 9월 모의고사 대비로는 복합형으로 해서 킬러 문항 대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해설 강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교재 구성을 좀 보면요. 선생님은 완벽함을 추구해요. 물론 선생님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1회서만큼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이 교재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 강의, 개념 강의 자체는 본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만이 개발한 아주 특수적이고 특성화된 개념도나 그래프로 구성된 역사의 본책의 내용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되는 교재가 바로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와 본책의 교재의 내용은 겹치지 않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다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책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습 노트를 만들고 그냥 똑같이 양치기를 해서 가격만 올려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본책과 1등급 메이커의 교재의 내용이 단 한 개도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본책 따로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 따로 아예 별개의 이 강좌로 판매도 좋을 만큼 완결성을 가지는 교재들이에요. 특히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에서는 2018학년도 대수능의 킬러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선생님이 교과서 3종, 4종 다 분석을 해서 빈칸 뚫어서 교과서 통문장 다지기로 넣었던 그 부분에서 킬러 문제들이 대폭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다 끼고 사셔야 되는 책들이에요. 자, 여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개념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단권화 노트로 아주 예쁜 기적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기적 노트 또한 여러분들 선배의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에 킬러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연도라던가 자료들 그리고 혼자 채워나가기에 좀 더 유용한 형태로 대폭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공이 될 거고요. 여기에 연표부로까지 함께 나가게 됩니다. 자, 개념 완성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에 2, 3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3월에 남은 부분까지는 스스로 복습 달로 삼으시면서 개념 복습을 하시고 스스로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달에는 첫 번째 특강이죠. 특강 시즌 첫 번째로 4월 초에 10강으로 이 연표 특강이 개강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현장으로 할지 스튜디오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를 좋아하셔서 현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관련해서 4월 달에 지나고 나서 5월 달이 되면은 탁월한 기출 해제, 기출 문제 풀이와 관련된 필수 커리큘럼, 두 번째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5월 초에 개강이 될 거고요. 2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강씩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탁월한 기출 문제 이 강의를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듣게 하려면 7, 8월 여름방학 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기 때문에요. 5월 달과 6월 달을 놓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가 딱 재학생들도, 재수생들도, 삼수생들도 하나씩 포인트가 나서 나사가 좀 빠져서 공부를 안 할 때예요. 이 5, 6월 달 약으로 치면 중간 개투에 해당되는 이 시기를 놓치면 전체 수능을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기출 문제와 관련된 5개년, 8개년, 3개년 전체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 뒤에 연계 교재를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5, 6월 달 동안에 기출 문제와 관련된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 24강이 끝난 이후에 7월 달에 바로 여름방학과 더불어서 특강 시즌 두 번째죠. 두 번째 연계 교재 관련된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3강씩 4주간 진행이 되고 10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0강 플러스 1강, 한 11강에서 12강 정도까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7월 초예요, 여러분. 7월 초. 관련해서 연계 교재와 관련해서 수특수환을 이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사료 특강이 그 이후에 개강이 되죠. 8월 달에 강좌 구성이 역시나 10강이고요. 사료, 연표, 그리고 연계 교재 이렇게 3개 30강, 30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적용 영역의 선택 커리큘럼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4주차 경에는 3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9월 4주차에는 2018학년도나 2017학년도 대비보다는 좀 더 빠르게, 2주 정도 빠르게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과정에서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시크릿 북,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정말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갔다고 하는 그 시크릿 북과 함께 모의고사, 초고난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파이널 모의고사를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복습을 하신 다음에 수능을 치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12달, 1년 남짓한 기간이 시간들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시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수험생활, 수험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친구의 성적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때 그리고 나는 수시 떨어졌는데 저 친구는 수시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이 야, 네가 그 대학을 지원하려고 해? 꿈꿔? 라고 하면서 비웃을 때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뒤흔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멘탈이에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선생님도 되게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운동선수 중에 가장 멘탈 갑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연아 선수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 경기 휘슬이 울리기 전에 너무 떨릴 때 혹은 이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흔들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나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이 마음을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롭고 고들고 힘들 수 있는 수험 기간의 길동안에 선생님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덜 고통스럽게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달리는 런닝메이트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선생님과 선생님의 강의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에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도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처음 만났듯이 우리 앞으로의 강의 그동안에 아주 잘 공부를 해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